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. 일단은 일단 쭈르륵 일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쭈르륵 써주시고 다 안 들어오죠? 그래서 우리 미스코리아 자세로 살짝 앞뒤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붙을 수 있게 앞으로도 나오셔야 됩니다. 앞으로 다 나오시고 이렇게 쓰시는 분은 이렇게 뒤로 좀 가세요. 뒤로 좀 가면 괜찮을까요? 앵글 괜찮으신가요? 최대한 붙어주세요. 최대한 옆에 문과 붙어서 유비씨도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가주실까요? 유비씨 성현씨도 같이 자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랑스러운 열두분 포즈 취해주세요. 이쪽으로 두세발 가고 비행기 타고 두세발 가고 포즈 취해볼까요? 많이 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미스 트롯을 보호에 맞춰서 비위로 하면 어떨까요? 우리 스윗씨가 미스 하면 우리 청가자분들이 트롯 하시면서 원하시는 자유로운 포즈 우리도 이렇게 파이팅 보호를 해야지 기장이 좀 풀리잖아요?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 미스 정말 예선, 본선, 여러 라운드 미션 거치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. 오늘 이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막 뿌듯하고 보기 좀 그래요. 자 반대로 또 돌아서 반대로 또 돌아서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. 자 포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하트 좀 한번 발사해 볼까요? 자 우리 여신들 여신들 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해주세요. 네. 아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마무리 3초 합니다. 3. 2. 1. 고맙습니다.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앞쪽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실까요? 이제는 우리 미스루 전국 콘서트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열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제 앞 의자를 잠깐 준비해 드리고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오실까요? 네. 자 최대한 옆에 분과 곁으셔서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우리 나이씨 이제는 개그우먼이 아니라 또 여신으로서 기자님들한테 저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. 소감이 어때요? 아 이렇게 지금 막 미세반지를 뚫고 비행기 타구! 배차구! 너무 감사합니다. 기자분들 감사합니다. 저희 인사 예쁘게 싸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